아왈 유즈입니다 자 오늘은 꿀잼 만화 리액션 시간도 찾아왔습니다 오늘 영상 같은 경우에는 혼스트럼프 게임즈님의 영상을 준비했어요 무려 오늘은 발디와 그래디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한 번 가봅시다 뽀뽀 자 지난번 1편 발디의 수학교실에 소환된 그래디 할머니 이야긴데 제가 할머니가 빨리 가기 직전이에요 아 이 또한 줘 오늘도 한 놈 처리 했구만 어? 뭐야? 아 어? 이거 불리잖아 불리가 왜 저기 있어 어? 대참사다 이거 뭐야 뭘 해요 지금 수행하고 있었는데 노 아이들 이어 이어 수 ihr au 야 야 야 야 진짜 죽겠다 나 빨려 들어간다 으으은 나 죽어 나 죽어 뭘 왜 이렇게 저항을 하시나 지금 딱 들어오세요 한쯤 야무지게 보내드릴게요 내 이빨을 다 먹힌다! 야 나 좀 도와주라! 진짜! 오 마이 갓! 이걸 못 잡아! 엄한 분리가 빨려들어왔네요! 안녕히 가! 죽다 살았어 진짜! 됐어! 할만구 주제에 쓸데없이! 정이 거세구만! 일로와! 역시 집 나가면 계속 고생여! 나도 보내줘! 잠깐만 줄넘기 빌런은 좀! 줄넘기 빌런은 좀! 어... 얘야 할머니가 너랑 지금 돌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잠깐만 오! 오케이 비키라고 임마 빨리 끝내! 지금 바쁘니까 하나 하나 어어! 아유 아 시간차 뭐야 이거! 적당히 해! 셋! 어 오케이 왓! 내놔 그 줄넘기 좋아보인다 니 아이템 다 내놔 내꺼다 임마 야야야야야야야야 이 자식들 하하하하 오늘도 아이템을 뜨게 성공한 일진 분리 헥터 파스칼 캡! 거의 뭐 영원히 고통받는 분리네요 오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뭐 빨려가질 않나? 어? 핫도그 오오! 한개 더 추가여! 할머이이이이이이 네. 그렇게 동료가 되 버렸다! 음.. 거의 뭐 반죽음 상태 아닌가요, 이 정도면? 3 Bobbs 은이이이이이이.... 파리가 날리고 불류의 순환시대 삶을 밉고 거르는 불류의 입속 시국씨보다 더하나 보네 숙소 죽었냐? 진짜 죽었나 보네 뭐야? 이건 들키면 안 돼 들키면 안 돼 아.. 음.. 상황을 뭐 하니? 아.. 저거야! 일로와줘.. 할머니 다 좋은데?! 왜 나만 이거 들어야 돼요?! 으가가.. 다리가 훈골려요.. 어.. 오케이.. 일단 알겠어요 금방 갈게요! 으아.. 아.. 그곳에는.. 빵지가 있었습니다.. 아우.. 오 이 자식 어딨어? 할망구 찾는다 맨라 안 듣겠어x2 일단 가 저건? 글넘기 소녀도 죽기 1보 직전 잠깐만 어 뭐야 아 교장선생 등장이군요 No drinking in the hole 복도에서 음료 금지하 임마 드링스 인 러홀 아잇 하하 우! 교장! 좌! 발뒤! 아 절체 절명의 위기입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뭐야 둘 일까지 정신 차렸어요 이거는 양각도 아니고 삼각이 된거죠 아잇 자빠져 자! 아아 이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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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생각을 해보자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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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생각 생각 아잇 할머니 저도 있어요 할머니의 운명 또 어떻게 될까요 이번에도 8D의 수학교실입니다 이번엔 아예 다른 스토리인 것 같은데요 아잇 얘들아 빨리 앉아라 수업 시간 시작한다 쯧쯧쯧쯧쯧 뭐야 브롤러들이 왜 여깄어 공부 안 하고 맨날 싸움만 해 짓기는 브롤러들 강제로 바이들 수학 교실에 납치되었습니다 여깄어져 오우 조용조용조용 이것부터 바이들 수학교실 시작한다 자 먼저 너 어디 수업 시작했다 어디 쫄고 있어 프라블럼 1 으윽 자-자-자 너에게 내는 첫 번째 문제 프라블럼 1 0 더하기 1은 무엇인가요? 프라블럼 2 뚜뚜뚜뚝 오우, 칠 뚜뚜뚜뚜뚜뚜뚜 화가 차오른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 왈도 공부, 제 안에! 공부안하면, 나만! ㅠㅠㅠㅠㅠㅠㅠㅠ 가자! 다음은 바로 너! 엔포, 맨! 어? 당신은 누구십니까? 베이비 그레니! 애기 그레니네요? 그레니 할머니야, 아들이야 뭐. 손자야. 가만히는 것이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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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말있음이세요? 으어어어어... 그래! 바로 너야 임마! 너 말고 또 있어? 앗? 프로블럼 원! 육 배기 일은... 바...바로요? 2-1은 수박 아이템이여! 그래니 뭐 아들인지 손자인지는 모르겠는데 음.. 그래니 가족 아니랄까봐 할머니 집에 있는 물건들 막 막 막 막 뱉어내네요 그것 밖에 몰라? I can't believe 에에에에에에엝 신성한 수학을 못 독하자노 이자식 일루와! 넌 독방행이야! 아 공부 못하면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혼났어 진짜! 잠깐만! 야! 가진 거? 다? 내놔? 분리 등장! 아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맞아야지 어? 오 야야야야야! 야 교장 떴다 교장 떴다! 티티티티! 롯덕에서는 음료 좀 마시면 안 돼요? 제가 안 냈는데요 교장선생님 에이! 진짜... 아 밤이 쳐진 발뒤의 수학교실 아 진짜... 오늘 학원도 못 가고 맨날 혼나기만 하고 말이야 어? 잠깐만! 안녕! 사랑 줄넘기 여자 的 Deus gerade mar갔다 나랑 놀자 으어어아 야 너 저리가! 나 바빠! 어 jung 스넘기 진짜 벗어들고 싶다 우리가 집으로 돌아온 베이비ed 한글 애니 할머니 뭐야 누가? 우리 손주 울렸어 어이 놈이야 저장 어딨어 저장 나와 할머니 줄넘기 하실래요 호오오오오오오오오옹 게임미 썸빛 어이, 할매 제가 음료수 먹고싶은데 돈좀 빌립시다 하하 아주 고얀 놈놀말봤나 이거 우리 톤주 괴롭힌놈이 바로 너냐? 일로와임마 이런 못된 놈은 내가 약이여 오지게 뚝뚝과 맞아야됨 구실에서 폭력은 한데요 시의웨어어어 일로왓 당신이 교장이야? 자 오늘도 수학 교실 시작합니다 그럼 선생 나와 니가 그 수학 선생 발지여 아님 당신 뭐야 신성한 수학 수업 시간에 마구마구 들어오다니 말이야 당신 뭐야 세기 대결 발지 vs 그라니 진짜 싸우고 있네 허허 이놈 젊은 놈 답지 않게 쓸만한 녀석인가 그렇다면 여럿이 어린 놈의 자식이 아주 까먹고 있어 아주 그냥 바로 잘 수 있다 개꼴 선생 없다 너 나와 할머니 수학 문제라뇨 예 어이 뭐요 수학 못하는 놈은 벌을 받아야겠지 이리와 발지의 수학교실은 그랜의 수학교실로 바뀐다 파킨드